하이! 보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드리에요. 오늘은 제가 가물치를 잡으러 이곳에 왔는데요. 오늘은 꼭 가물치를... 아, 멘트다. 가가물... 가가물... 근데 감성돔이에요. 감성돔 없어, 여기. 감성돔 없어. 감성돔 없어요. 위치는 비밀. 위치. 위치는 비밀. 위치는 비밀. 위치. 위치. X. X. 아, 이거 해놓으면 근데. 저건데. 됐다. 보드리 미션! 마리랑 200개요. 좋지? 뭐야. 야... 오늘도 깡하면 탈퇴한다고요? 안 돼요, 사관님. 비밀 포인트는 아닌데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알아... 아... 몰라도 모르는 척. 주인공. 사관님, 안 돼요. 사관님,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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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다 안 오다. 오늘 한 마리만 물어줬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노래 틀어드릴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아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온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래 틀어드릴까요? 심심하시죠? 보호생활 약식님 어서오세요. 보아 노래 틀어드릴게요. 소리에 예민해요. 소리에 예민해요. 이거 라인 잘라야겠다. 이거 라인 잘라야겠다. 저 라인 잘라야겠다. 진짜 잘 틀어드려요. 진짜 잘 틀어내려. 그리고 라인 잘라요. 아 저 뭐지? 그래서 저수지 조만간 갈 거예요. 이거 자꾸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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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로 잘 던졌어요. 저기까지 가서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오라고요? 저기 던지고 여기까지 걸어오라는 거죠? 오늘은 바닥에 있다는데 바닥에. 제가 저기서 놓고 이리로 걸어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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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차천 진리야 네 가물치 있어요 저 가물치 잡은 것도 봤고 돌아다니는 것도 봤어요 저번에 배스 낚시하러 왔을 때 네 이게 앞에 막 돌아다니더라구요 발 앞에 풀 있는 두 개 좀 걱정돼요 근데 물 중간에 가물치가 돌아다니진 않겠죠? 가물치도 막 그쵸 풀숲으로 그래서 지금 바로 발 앞에다가 던지고 옆으로 끌고 있어요 깡지님 어서오세요 보아 아 부채꼴바밤이로요? už Tok- 여기 흑뚝 가물 mu 가물 가물 iyeb 조업 고각 손 accomp 파이빙 태미 정동건 Wie ün 물속에 있대요. 비오는 날은 가물치가 물속에 들어가 있대요. 비오는 날은. 이제 해보는 거죠. 꼬시기 힘들어도. 초층에 있는데 보통. 근데 비오는 날은. 보니까 비오는 날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리액션을 쳐서 꼬실까요? 리액션 해서 꼬시면 올라나? 가물치를 꼬셔라. 꼬셔라. 지금은 프로그 같은 웜이에요. 횟공자. 처음으로 해야 하나. 초층에 올라나? 입장. 일을 벗겨서 수iti. 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좀 더 앞쪽으로 사장님 하이 포아 짠 멀리 자체도 가라앉히고 10% 엄지로 꽉 누르고 끊어서 돌려요 익숙한 똥종이예요 오늘 원래 딴 데 가려다가 여기요 근데 여기 오늘야 회장님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 가믹이 있긴 있으니까 원래 가려고 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 바람이 너무 너무 심해서 오늘 보니까 콩니 어서오세요 네 몸은 좀 어떠세요? 비바람이 오늘 너무 심해서 거기는 뱀 나올 거 같으면요 뱀 나올 거 같으면요 뱀 나올 거 같아도 저 어제 꽝 쳤는데 거기서 무통두석 비쌍 주사가 비쌍니까 주사가 비쌍니까 다시 이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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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땅콩엄이요. 여기가 보입니까? 아니요. 예전에요. 모르겠어요. 프로그는 대원 후층에서 개구리처럼 움직이다가 가물찌가 먹을까 고민하다가 덮치는 거예요. 지금 땅콩으로 하고 있어요. 그 비오는 날은 물속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물찌가 프로그 있긴 있어요. 프로그도 한 개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프로그 프로그 하나 있어요. 요거 요걸로 해볼까요? 땅콩엄 뭔지 아세요? 땅콩엄도 비슷한 거예요. 밑으로 가라앉는 거 밑으로 가라앉는 거 이거 하고 미드치라고요? 이고요. 프로그로 한번 해볼까요? 땅콩이 미드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저 금색 쓰고 있어요. 금색. 금색. 여기서 어떤 분이 가물찌 은색 펄 쉐드엄인가? 아 그걸로 자부스타란다. 깜장이요? 땅콩이 슬로우 싱킹. 금색. 금색이에요. 싱킹. 아 미드치는 게 좋아요. 저기서 패팅하고 내부에 다 도착해요. 참고로 가고 수고하니 흙이. 흙이. 무의하리. 이거로는 뭐지? 가라앉는 거 아 꼬리 달린 애들로요 평안리야 여기 그 풀 쪽에다가 지금 던지고 있어요 회장님 풀 쪽에다가 멀리 치라고요? 아 그래요? 멀리 치라고? 아 오픈해서 일쑤 했어요? 아 진짜요? 아 사람 가까이 가면 알아채요 똑똑하네 어서오세요 맨 허니님 보아 다양한 미끼가 많아서 엄청 많아요 아 되게 거위 많구나 바닥층 그쵸? 바닥층을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못 갔어요 오늘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거기 바무치는 무거워서 가물려고 하면 안되고 쿠키 후에 뒤로 움직이면서 집어넣으면서 꺼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나마 이거 땅콩은 괜찮아 회장님 바닥 찍어도 엄청나게 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콩이요 이거 워터맨 꺼요 말 작게 해야겠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狙 깨끗한rina 어머니 날아가서 물이 생긴다 그래도 누군지 아 이거 엘메이트데라 미드치기가 근데 손 안 맞혀 아 이거 엘메이트데라 미드치기 아 이거 엘메이트데라 미드치기 아 이거 엘메트 아 이거 엘메트 아 이거 엘메이트데라 미드치기 라인이 아까 뺑 난거 얼굴도 파랗게 칠하자구요 나 드라마 드라마 거 잠이나 잔다구요 아 자주 봐요 안 돼요 땡땡 문화잡자연님 어서오세요 보아 비바람이 오늘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기도 가물치가 있긴 있으니까 혹시 눈만 가물치가 좀 불어졌으면 좋겠다 물치야 가물치야 가물치 잡고 싶어요 너무 로또를 노리는 거 아니냐고요? 아 몰라서 잡힐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다른 데 가물치 좀 많은데 포인트 알아내서 거기 어저께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요새 좀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보려고요 만약에 여기서 깡치면 그 다음에 바람이 오늘 너무 심해서 비바람이 여긴 좀 멀어요 여기 위치가 칼리토스님이야 가물언거급 배쓰야 나 어숙천이야 라인 좀 자르고 여러분 다시 체비 좀 할게요 왜? 소라 왜? 소라 왜? 근데 안.. 안.. 못.. 못.. 못 풀겠어요 파고 들어가죠 라인이 아까 풀어볼라 했는데 아까 풀어볼라 했는데 아 이거 완전 막 난리났어 여기 포인트? 여기도 꽤 큰 편이지 다 해봤자 다 해봤자 오리님 동건 동건 빼 푸는 법이요 잡고 저 저번에 배웠는데 잡고 누르면서 풀라고 살살 땡겨가면서 동건 아이 아까운 라인데 보조스쿨이요? 핸드 다섯바퀴를 돌리고 엉킨 부분을 땡겨요. 아 반복하면 되요. 귀염둥이들? 아 그래요? 다음에 해볼게요. 이미 잘랐으니까 오늘은.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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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라타 하진의 차에게.. 아 방금 차에 있으세요. 빠른 웜으로 해볼까? 빠른 웜으로 해볼까? 스베 해볼까요? 스베? 스베 도전? 아니야 근데 오늘은 바닥에 있겠죠? 비 오니까? 비가 오니까 위에 없겠죠? 비가 오세요. 비가 오세요. 비가 오세요. 비가 오세요. 장비 왜 다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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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으로 먼저 병원 갈 것 같은데요 진짜 밧데리도 찌찌하다 미꾸라지나 청지랑이 사가지고 원투 쳤다구요 청지랑이로 뭐지 루아로 해도 돼요 그래도 잡힐라나 개지랑이로 문다던데 보니까 어제 가물치 유튜브 많이 봤는데 개지랑이도 뭔데요 가물치가 노싱커용이냐구요? 아니에요 조그만한 웜이에요 큰거 아니고 작은몸 큰거 아니고 작은몸 다 북한 국내 bush 킹 스크립 스크립 파티 스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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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vous sure 가물쥐 잡으면요? 아니요 손가락 3개로만 로드 받쳐가지고 끼긴 되나? 의문스럽다고요? 그럼 어떻게 받쳐요? 이렇게 받친다고요? 근데 이게 습관대도 이게 편한데 나는 호킹 되죠? 그리고 호킹할 때 천 내리면 되죠? 꼬시래기님 어서오세요 호킹을 애초에 바이트를 놓고도 상관이 없다고요? 호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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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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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꼬로록거려요 꼬로록 꼬로록 inky 저기다 가야죠 미션이요? 아 그냥 가물... 맞아요 가물치 잡기 생믿게 쓰라구요 생미끼로 잡아야되나 총재단이 미꾸라지 골고루 사가지고 총재단이 미꾸라지 골고루 사가지고 원투로드 인거한테 로드 뺏기는 거를 원하시나 반대로 한번 갔다올게요 자고루 사자 삶은 소리 åered지 몸에 손재단이 몸에 손재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가물치가 보통 한 번 던졌을 때 없으면 거긴 계속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던지면 짜증나서 물 수도 있어요. 아 짜증나면 딴 데 가요. 가물치는. 회장님 저 여기서 쏘가리 봤어요. 쏘가리. 쏘가리 봤다고요. 안 돼 도망갔어요. 그먹이에요. 쏘가리 그리고. 쏘가리 그먹이에요. 쏘가리 그먹이. 동생하면 돼요. 도망가던데. 발 앞에 봐. 발 앞에 아까 있다가. 우와 쏘가리다 하니까. 시용하고 도망가던데. 발 앞에서 봤어요. 제가 발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nim이너들. 발의 끝까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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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소가리던데 약간 호피무늬 호피무늬던데 호피무늬면 소가리 아니에요 무라마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꺽지도 호피문이에요? 꺽지인가 모르겠어요 가물띠 가물띠 물어라 사이즈는 좀 작아요 사이즈는 별로 안 커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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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생겼던데 래스 아니에요 호피문이었다니까 래스가 호피문이었다고요 래스가 호피문이 있잖아요 색깔이 호피문이 그 뭐지 갈색깔이었다고요 갈색깔 어제요 어제 깡쳤어요 어제 깡쳤어요 그럼 여기다 캐스팅하고 여기를 끌고 와봐야지 살살살 갈색깔이었어요 가물띠야 가물띠 가물띠 어딨니 아 폴리스님 구독권 감사합니다 작은거요? 한 손바닥만 했나? 빙위님 어서오세요 짱랑양구님 구독 감사합니다 찰칵 찰칵 아무데도 볼까 양구님도 낚시 잘하세요 양구님도 낚시 잘하세요 프로구 프로구 이번달 안해요? 잡아야죠 이번달 안에 무조건 잡아야죠 희망의 포인트를 하나 찾아냈거든요 오늘은 비가 비바람이 많이 쳐가지고 못 갔는데 희망의 포인트를 한군데 찾아냈어요 77771이 어서오세요 보아 희망의 포인트를 하나 찾아냈어요 희망의 포인트를 하나 찾아냈어요 아 이런 데 아니에요 이런 데 아니고 가무치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하요하요 점심이요 아직이요 점심 못 먹었어요 여러분 다들 식사하셨어요? 점심이요? 점심 먹고에요? 양구님이요 다 먹고살자고 하는건데 맞아요 둠벙이요? 저 둠벙도 찾아봤는데 거기 포인트가 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밥값을 못했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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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지 저도 찾아봤는데 흐흫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던데 뱀도 엄청 많대요 거기 뱀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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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감사합니다 찰컹 찰컹 아무데도 볼까 여기가 아 여기서 한 마리만 물어들을 얼마나 될까 거기요 뭐지? 포인트가요 정확히 어디? 여러 군데던데요? 한 군데가 아니고 하프가님 생믹 그 7777님이요 하프가님인데 생믹기 하프가님 어서오세요 여보 아프가님 생믹기 써도 되요 네 지렁이 여보 아프가님 루어떼 루야 루어떼 루야 홍지렁이 홍지렁이 오지게 달려들어요 프로백님 어서오세요 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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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때로요? 알겠습니다 원투때 안돼요? 네 다운..지렁이 다운샷이요? 오늘은 지렁이가 없고 어서오세요 부아 그쵸? 루어 낚시꾼이 원투때로 잡으면 저도 가물찌 근데 루어로 잡아보고 싶긴 했거든요 잡조사..여기서 예전에 잉어 원투 해본적이 있거든요 떡밥으로 여기서 잉어 원투 했었는데 잉어가 돌아다니길래 근데 꽝쳤어요 그때 레인저님 어서오세요 부아 잉어요? 폴리스님 감사해요 잉어 손질해서 보내주냐고요? 보내드릴 순 있는데 여기 물이 더러워요 물이 똥물이에요 여기 여기 다 해봐야겠다 프로그도 한번 해볼게요 먹는거는요? 먹는거는요? 아 보내드릴 순 있죠? 잡음.. 근데 잡는게 문제죠? 보내드릴 순 있는데 잡는게 문제 잡으.. 잡는게 문제에요 먹고 탈라면 손에서 청구하면 된다고요? 아 안돼요 오 나무에 걸렸다 헉헉 헉헉 걸려버렸어요 덕쪽에 헉헉헉 고기야 돼. 여기서 고기 많아요. 이것저것 고기 많아요. 조심 당기면요? 아 나무에 박혀가지고 그니까요. 저 왜 미션 받으면 꽝치지? 저 항상 미션 받으면 꽝... 미션 받을 때 딱 잘 잡아야 되는데 미션 받을 때 맨날 꽝쳐요. 이 방에 고수님들이 많은데 보드님은 왜? 전 낭민이 운동 미션은 잘 한다고요? 누가 들은 잘 잤던 미션만 꽝 치는지 알겠다고요? 후글이가 말아 후글이가 말아 아니에요. 나무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낚시는요 제가 자기 하고싶은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게 좋은거 같아요 오늘 세상이라뇨 오늘 세상이라뇨 오늘 세상이라뇨 그 어떤 분들은 막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잘 잡힌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보통 이제 베스 낚시가 워킹이니까 많이 돌아다녀야지 하는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계속 던지니까 나올 때도 있고 특별히 막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날씨에 채비요? 갑자기 왜요? 비오는 날에요? 글쎄요 포인트마다 다르겠죠 나무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중이에요 나무님이 저보다 더 잘 알면서 깨니 일부러 와 포인트마다 포인트마다 그리고 채비도 다 무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포인트마다 채비가 다 무는게 좀 다르 다르니까 낚시 낚시는 물론 액션이나 이런거는 잘하면 당연히 좋은데 기본 지식 같은거는 저도 아직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아 막 무조건적인 100% 이렇다라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비오는데 바람을 지욱하면 딱이요 비오는 날은 탑 쳐도 좋아요 프루그 해볼까요 프루그 프루그 해볼까요 프루그 해볼까요 여러분 프루그 여기서 해볼까요 프루그 근데 프루그는 아 이런데서도 프루그가 무나 개구리 둥둥 떠다닐 듯 오픈허터에서 프루그라뇨 프루그 여우 있으니깐 생명나서 안딱니 어서오세요 부아 나무님 이제 팔짱 먹기겠네요 나무님이요 저한테 엄청 잔소리 하면서 나무님이랑 예전에 대결 한 번 한 적 있거든요 근데 나무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한숨을 어찌나 그렇게 쉬시던지 태훈이 어서오세요 부아 말 그대로 물을 뜨는 채비야? 밤에 쥐 돌아다녀요 여기 저 해지고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질 때까지는 해봐도 사람 보고 도망가면 사람 보고 도망가면 누트리아 아 간식거리 흘린 거 먹으러 나오는구나 누트리아 맞나 보네요 진짜 안 도망간다는데요 여기도 누트리아가 있나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우스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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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여기서 있구나. 이모 진짜 죽은 거 아직도 하나 있다고 해? 아..여기 인간도 많을 거예요. 아..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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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배우고 싶어서 사은지 교환 개..구..이잉하다.. 개그물 뭐 똑같은 방향 아니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사이드로도 붙여보고 다 다르게 던지고 있거든요 잘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오리님 뽀짠님 어서오세요 뽀아 치환이 어서오세요 뽀아 아니 반대로 해야 너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물게 아니에요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군데 던지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아줌마 반대로 캐스팅을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반대쪽에 이렇게 물고기가 있어서 딱 먹게 맞아 이래하든 저래하든 잡으면 장땡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아 제가 못 잡.. 못 잡을까봐 지금 절대로 말 안 하겠다고요? 삐졌어요? 지금 밥 안 먹어가지고 예민해진 상태에요 배고파서 항상 삐져있다고요? 근데 왜 나한테만 삐져있어요 우리 아줌마 오리님 근데 왜 나한테만 항상 삐져있어? 아 저도 그때 그랬는데 챕터로 하다가 훑치기 다른 데도 삐져있다고요? 이런 날은 스피나베이트는 어때요? 아냐 또 걸릴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진짜 도착하니? 진짜 도착하니? 그래서 이제 질의 집을 안으로 가르치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예단을 사자 자취가 쪽으로 가르치는게 아니, stellt 수 있을까? 한 번 Capitol 다 동일을 사자 예전나 청소 그 땅 배고파서 이제 이제 저도 저번에 한 번 그런적 있어요 채터베이트로 하다가 역시 이시벨벳라인으로 랜딩만 20분이요 랜딩도 Erst 까키 사면 este helemaal 랜딩 물 액세 랜딩 랜딩 히 많이 랜딩 ro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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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핑크여서 핑크랑 연두랑 섞여 있어요. 부산도 분홍 많아요. 빨간색이던데 핑크가 아니고 저 찾아봤는데 레드던데요. 색상이. 아이스님 하이 보아. 찾아보면 있어요. 얼마? 왜 못 봤지? 스테이나 티타늄. 가무치 입 벌리게요. 아나 진짜. 인터넷에서 사려고 하면은 배송이 좀 늦고. 입 벌리게는 뭐지? 가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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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되게 비싸네. 머리통 밟으면 주둥이 벌려요? 그래요? 아 그래요? 되게 비싸네. 그 립 그림만 있으면 돼요? 그 립 그림만 있으면 돼요. 이거 립 그림만 있으면 돼요. 흐흐 장어로 오리님 겁쟁이네 겁쟁이 빈서평하이 부하 취득 았 Bu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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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차 언니 어서오세요. 바텔 넣으면 나오는데요. 부들이 우유 소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도 비오네. 내일 오전에 비오네요. 바람 덜 불고요. 내일도 바람 불고 비워요. 내일 오전에 비오고 바람 좀 불고. 가물찌는 물색이 좀 맑아야 돼요. 내일 가면 잡을 수 있을까? 내일 비바람이 좀 불고. 내일 비바람이 좀 있는데. 그쵸. 맞아요. 미끼를 보고. 제 희망의 포인트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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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일 가면 깡칠까요? 그럼 내일 가면 깡칠까요? 날씨가 이상해. 날씨가 이상해. 갑자기 해가 뜨고. 집에 있으라고요? 아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거기 가. 아 내일. 원래 오늘 가려다가 내일 가야지 했는데 내일도 날씨가 별로네. 내일도 거기 가면 깡칠 나나. 한번도 안 가본 데라. 아 옛날에. 빅킬님 어서오세요. 보아. 하여. 하여. 가물찌. 물이 더러워서요. 회장님 그럼 거기 가면은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빅킬님 점심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밥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배고파 죽겄어요 안 던져보셨어요 밥이요? 아직 꽝치고 있어서요 밥을 먹으면 이틀동안 밥을 안 드신다고요? 왜요? 그 날이냐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부터 아프기 조금씩 안 좋긴 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던져보셨 해볼까 가면서 뭔가 그 느낌이 하지가 않아요 그 날이냐고요 그 날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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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당님 어서오세요 부하 키트님 어서오세요 하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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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화장실 말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네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손 손이 뒷동안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왜 나를 가야 돼? 배아파, 배아파. 아이고 이런 배가 너무 아프다. 배아파, 배아파, 배아파. 안티영, 리아. 꽝이에요. 배아파서 올해 4시까지 해보고 갈라 했는데. 배아파. 아이고 아 아 너 아 나 배 아파 아니야 똥 마려한 거 아니고 똥 마려운 거 아니에요 똥 마려운 거 아니야 옆에 좀 눌려? 나 배 아파서 가야 돼 갈치님 어서오세요 아 너무 좋아 아 잠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아파서 안될 것 같아요. 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슬감생은 아팠는데 계속 아파요. 갑자기 심하게 아파. 솔락시 첸치야. 제 방송 봐서 깡쳤다구요? 에이. 이건 아니다. 아 마법사 된 것 같아. 배아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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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갈 수 있겠지? 집으로 갈 수 있겠지? 여러분. 아 죽겠네. 내가 가서 배수 잡으면 마리던 100분이 쏜다구요? 알겠어요. 약속 지키셔야 돼요. 갈친니. 100마리 잡으세요. 100마리. 아 공도인이 나 진짜 배아픈데. 30개 감사합니다. 쉴드 해주실 분. 원래 처음 가는 사람들이 더 잘 잡아요. 아 나 배아픈데.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더 잘 잡는 거. 고마워요. 곰돌이님. 30개 뭐예요? 알쓰니 3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운동인 줄 알았잖아. 운동인 줄 알고 쫄았어. 이러다. Things that aren't paying. 아 나 배 아파. 누가. 여러분 나 안정에서 집에 갈 수 있겠지? 아 하고 가냐고? 아 encuentra. 나 근데 진짜 배아파. 집에 all set for lunch. 운동인 줄 엎어 300 친구들. 너 진짜 엎어 진짜. ark nunca 지냅니다. 엄청 많이요 고마워요 죽도 먹을게요 고마워요